오늘 승리하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39주차 강담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복음의 위력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복음체질로 갱신되어가고 있으며 복음의 위력을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이제 쉬는 날이 없구나 탄식하지 마시고 복음의 체질을 누리시며 사시길 바랍니다 추석 때 내가 복음 체질이라는 것 확인하셨나요? 저도 목사이지만 항상 생각하면서 갱신해야겠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가족을 복음으로 대하기가 얼마나 어렵든지요 평상시 사약을 할 때는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복음을 조금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24시 복음을 누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눌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주 새 은혜를 받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주 강력한 복음의 위력을 느끼면서 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의 본성은 비슷한가 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느끼는 그런 신앙의 갈등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캐들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느꼈던 참 자유화에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 하는 이 옛 습관들 과감히 버리시며 참된 생명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축복이 누려지며 생활하는 예원의 모든 송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의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도다라고 시작되는 이 말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이며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생한 감동 안에서 신앙생활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의 말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시점에서 바울이 안타까운 말로 한자 한자 적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 느껴지십니까? 이번 주 강단에서도 단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향한 강한 심정이 느껴지셨나요? 비록 화면이지만 그때의 감정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달된 줄 믿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 저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 돌아온 무속인이 계십니다 한 2년째 영교회 잘 나오고 계신데 이분이 바로 옆집에 사시는 분을 알게 되어서 교회까지 초청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시는 분은 교회를 한 30년 다니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무속하셨던 분을 다락방을 마치고 그 성도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마침 그 옆집에 사시는 분께서 이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게 되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옆집에 사시는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가만히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일하지도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상한 일 많이 당하지만 핍박을 당해도 복이 있다 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겁니다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무엇인가 이상한 상황 아시나요? 본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열심히 살고 있음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느님 말씀에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은 것 같은데 졸면서 들으셨는지 그 교회에서 그런 소리만 하는지 몰라도 그런 소리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몇 분 동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길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옆에 무속하셨던 저희 성도님께서 그분을 딱 치시면서 제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 좀 한마디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속이 시원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만나서 그분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신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해 주니 참 다락방을 잘 받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한 말씀 드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왔습니다 그 무속하셨던 분은 확실히 깨닫고 있겠죠 자신이 무엇을 몰라서 그렇게 방황하며 헤매는 삶을 살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귀신에게 시달리면서 60만 넘는 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계셨는데 이 복음을 알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건 여러분들 굉장한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도 다시금 선포되어졌으면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31장 15절에는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다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이 언젠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다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성경에 똑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죠 왜요? 똑같이 구약시대에서 드렸던 똑같은 제사도 이분들에게 드리지 드리... 드리... 드려지... 죄송합니다 제사도 똑같이 드리라고 하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사단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가장한 조금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 강당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구부에서 야구부 말씀을 빗대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 계십니까? 맞는 말인데요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이 없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다시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율법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다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에는 서로 옆사람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분인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새벽 예배 오시면서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하고 오셨을 텐데 거울을 보고 오셨죠 이 거울, 율법의 역할이 이 거울의 거울로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전한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구한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간적 열심으로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가 끝에 다다른 것은 골고다 언덕이었다 십자기 앞에 무릎 꿇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 다시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일하던 밭에 보아가 감추어졌던 것을 발견하고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 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에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온전한 보물이 있음을 깨닫고 그 보아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모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인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정죄하고 정죄에 눌려있는 삶이 아닌 이번 주 강당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바울은 그 근거로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립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립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무엇을 받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종교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로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죄인이었던 것과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구원함을 받았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매우 종교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 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속으로 계속 대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교한 사람이다 영적 전체성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성령으로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는 아주 종교한 존재들이다 요한 칼비는 이야기합니다 보금의 능력은 무한하나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임한다 이 보금의 능력은 무한하지만 믿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보금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보금의 위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경에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차이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고백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 불평 모세가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초래국지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민숙이 13장 30절에 갈레비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또한 갈렙은 한 번 더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요사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안 한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에는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하니 이 고백대로 된 줄 믿으시죠? 이 고백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대로 우리가 후대들에게 똑같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하시길 바랍니다 민숙이 14장 28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께 믿음의 중심에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불신앙의 말과 원망의 말이 아닌 오직 믿음의 고백을 하여 이 믿음의 증인된 대로 믿음의 모델로 설 수 있는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렙이 되는 그날까지 꽉 차는 그 레벨이 되는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성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렙이 되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묵묵히 순례자의 여정을 계속 지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순례자의 여정이 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 사건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의 시선으로 볼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그리토의 빛을 비추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하루 동안 승리하는 여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아멘